아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그러니까 연희루트는 어제 끝났어요 연희루트는 여러분 연희루트는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아시겠죠? 연희루트는 어제 끝났고요 다시 보기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조선으로 갑니다 조선으로 여기 조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조선창은 내꺼라네 눈떡 들이지말라네 조선창은 내꺼라네 조선창은 내꺼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자 출발 완전 예뻐요 이거 추워 보이더니 방어력 쩔죠 원래 방어력 쩔면 보온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오 유비해? 에이 212121님 안녕하세요 어? 조선과 만났다 스릉헨들 여포가 좋아 죽죠 신봉송과 조선의 조선의 짝짝꿍 그런겁니다 여러분 오 야 얘네 눈치 눈치 백단인데 눈치 백단인데 야 근데 여기서 뭐하네 안에 들어가야지 멍청한 놈들 자 일단은 뭐 한별2665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럴수가 신봉선 삼아 나도 그 대업에 자 전투의 시간이다 멍청한 놈들 어 대화할 수 있는 애들이 너무 병사는 많기 때문에 그냥 주요 캐릭터만 에이요 여포 형님 싸울 준비가 완료됐어요 하하하 형님 뭐 이상한 진군같은 어 오케이 좋아 여봉선 신봉선 손가락이 아프죠 그래, 유르세 자, 자 어, 눈깔봐 장류 눈깔봐 오, 되게 커요 동태 눈깔 알아듬 아니, 유르세 알아듬 그래, 나도 몰라 엔솔님 안녕하세요 자 갑시다 뭐 근데 어려운 단어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과누가 멋있게 생겼잖아 그쵸? 봐봐 과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과누 진짜 멋있어 생긴게 뭐야 뚜부 나왔다 야 이렇게 도차를 해줘야 돼요 과누님은 빨리 과누님한테 절합시다 여러분 와와와 빨리 빨리 아니 아니 내가 원해서 카메라 앵글이 된게 아니야 내가 초선 되게 예뻐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번에도 봤는데 그냥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오 야 여기 이상해 카메라 앵글이 밑에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앵글 고정이네 여긴 안 내려가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조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 오 오 어 둘버진다 등짝은 이렇게 생겼고요 등짝 등짝을 보자 등짝을 보자 뚫어지네? 뚫어지네? 반스 반스 아이 못보잖아 그냥 갈래 어 근데 무기 좋은거 있나? 4개짜리 있나요? 오 있다 있다 야 있다 있다 있다요 4개짜리 있네요 야 근데 똑같은 2인이야 아 나 느럽네 계단은 이용해도 안될거 같은데? 잠깐만 안 돼 이거 클로즈업이 안되잖아 어 방금 치마가 치마가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뭐야 털이나 털이 있는데? 음 알 수 없군요 이따 갑시다 아쉬웠어 너무나 아쉬웠어 아니 그 털이 아니라 빤스에 털 있는 빤스 털 있는 빤스 어니아니님 안녕하세요 이따 자 일단 뭐 초선 조선하고 여봉선이 신봉선이 같이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유비사마 자 자 갑시다 문을 빨리 열어줘요 문을 빨리 열어줘요 야 여기 장난 아닌데? 베비? 아 아아 이게 돌 때 돌 때 잘 보인다 오 오 오 오 병사 이 새끼 꺼져 뭔가 보이는거 같은데 모르겠네 원래 방어력이 높으면요 상관없어요 무작에 맛있다니 오 이거 느려집니다 허허허허 야 이게 EX가 새로 생긴 EX같은 이유야 원래 초선 이거 이거 절편인가 모식객인가 있잖아 이거 별로 안좋아 개판이야 범위가 개판이잖아 근데 말 왜 안와 맞아 일단 야 근데 말이 안하는데? 말 어딨니? 끝말이라도 내가 바로 박본님 아니냐 야 또 뭐 도전이야 또 움직이 무작에 맛있다니 무작에 맛있다니 나도 맛있어 야 근데 쟤네 둘 다 구하는거 아니야? 아 무리는 안하는데 빨리 문이나 열어줘 멍청한 놈들아 저거 구하러 가야될거 아니야 빨리 문 열어줄라구 아나 이것들이 문 안열어줘 죽였는데 열어줘다 빨리가자 빨리가자 히힝 손상향이 건공권인데 놀라 꾸려요 정말 싫어 아 나 손상향 진짜 좋아하는데 아 완전 캐릭터는 진짜 좋은데 로비가 개판이라 정말 싫어합니다 건공권이 옛날 모션이었으면 괜찮은데 아 예예 빙처럼 생기고 맞아요 싸다코 아니구요 아야야야야 암코야 오카구공 아 그것만? 근데 EX 하나 추가된거 가지고 그 캐릭이 좋다고 한건 아니지 그것만 갱수잖아 그럼 재미가 없는거죠 그쵸? 되게 재미없는거지 EX 하나 좋아졌다고 뭐 그 무기의 성능이 완전 좋아지는거 아니니까 근데 왜 문이 안열려 여기 개설리게 그러니까 그거 한개만 써야되잖아 한개만 써야되니까 문제 좋죠? 이거 싱글스토리에서 저거 못써요 뭐 적포망 같은거 못써요 저거 수정돼있어요 저거 수정돼있어요 저거 수정돼있어요 이거 зач토 왜그러니까 저거 안지야만 아이들 왜이러넌 익히는거 같아 아 무슨 여자한테 다 붙임당해 아 야 아 주창 패드했어 오우! 아나, 미치겠네 아나 아나! 아 주창 패주했... 오! 야야야, 넌 왜이렇게 야, 나 도와주러 가는데 왜 바다 문을... 잘라, 이거라 이리 안열리나봐 큰일났네 아 열리네? 언제 열렸냐? 왜 다쳤다 열려 계속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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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시하고 달려 주참 군명이 구하는거에 뭐가 있었을거 같은데 그쵸? 다력을 다해서 오! 간호도 죽었어 아 패스했어 죽었다는 표현을 좀 더 가급하자 여러분 야 스토러쉬하면 끝날거 같은데? 다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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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살려 말도 이렇게 드럽게 됐는데 옆보로에 써야됐어요 여러분 아 다.. 아 성에 가야된다고? 그냥 다 죽이고싶은데 괜찮습니다 뭐 수위릴릴릴림 안녕하세요 30패 수위냐 안녕하세요 일단 진궁 살렸어 근데 여기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은 잡필이 없고 여기는 다 죽일거야 15 quince 승르 Cincinnati 승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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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에뛰르죠 고가 고고 으아아아아아 니야 이번엔 발길을 써볼게요 완전 예뻐 밟아 밟아 엠돌이 이렇게 밟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밟아야 좋아하는 거예요 펜테는 오오 오 미고도나 가즈약 무장에 마시다니 아 무리 안할게 아 니네 왜이렇게 닥산도다 짜증나게 아이 신봉선하고 조선 진짜 화 아 왜 이게 나와 자꾸 짜증나 난 됐어요 채찍맞아 채찍 변태 자식들아 남자들 변태 남자들 알았어 보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얘네들은 멍청이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도해주러 가야돼 안 도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패즈웨터는 다시 안 도와나나? 일단은 그냥 쭉 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따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고요 무장에 마시다니 incent 타자 소cal 툭 어 어여야야야 정기 빨기 정기 빨기 아흐야 왜이렇게 암맞아 자 absorbing 안맞이에 전기 빨기! 아니 왜 이렇게 안 빨려 아 나 진짜 잘 피하네 또 나오게 전기 빨기 했는데 안 빨려요 전기 빨기! 띠용 띠용 진상공성의 정지 그 뭐야 현실성을 찾으시면 어떡해 아 그거?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태그모한테 어 태그모한테 부탁하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얘네들 합병을 했잖아 예전에 오래됐잖아요 합병을 했잖아 그러니까 걔네한테 부탁을 하면 얘네들이 합심해가지고 퓨전해가지고 퓨전해가지고 분명히 그 굴렀을 때 드러움이랑 많이 하면 땀 효과 그런거 아니 바스트모핑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얘네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스트모핑 그딴게 아니라 몸매에요 몸매 지금 세븐에 와서 약간 몸매가 괜찮아졌는데 원래 있던 여자애들은 전부 다 골반이 없었어요 골반이 없었어 골반이 근데 세븐은 약간 생겼어 근데 이것도 골반 별로 없어 애들 모델링이 다 개판이야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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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12래 12 아니 가슴만 크면 뭐해 뭔데요? 골반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몸매가 살아보이지 그쵸? 되게 웃기잖아 때리고 싶어 빗동사한테 후려주고 싶습니다 모델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없었어? 근데 씨 핫병 핫병은 언제 됐지? 아우 모르겠다 아 근데 그런 필요 없구나 왜 보이지도 않아 워핑이 아 DOA 정도는 돼야지 DOA 정도는 이게 뭐야 아 그래요? 별로 별로 쉽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바스트모핑 아유 몸매를 DOA에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완벽해요 DOA 몸매는 완벽합니다 아니 DOA는 5 이전엔 바이블은 아니에요 5 이전엔 되게 이상했어 난 난 DOA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바뀐 몸매가 진짜 좋아 대박 알지? 전자발찌 전자발찌 차보자 어때요? 다같이 전자발찌 어때요? 빨리 전자발찌 전자발찌 차보자 한라봉 한라봉159님 안녕하세요 별로 안 부른데 나는 쓰리도 되게 재밌겠는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나는 쓰리도 되게 재밌게 했기 때문에 물론 면도날 아니고 아구 다들 욕할 때 난 진짜 재밌게 오오.... Фad 투자계 마신 안대의 와 위 밟합시다 اص 아 못밟았어 애들 모은 다음에 각성으로 한번 날리죠 허자벨을 하게 갖고 뭐 어린애들이야? 그냥 장난으로 하는 소리 아니면 친구들 되게 이상하네 장난이겠죠? 장난 아니면 손가락 불러줄 수 있어요 장난이면 괜찮은데 장난 아니면 손가락 불러줄 수 있어요 진짜 맛있다니 오케이 스톰 레이더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그냥 총대장만 살면 되겠죠? 앤설리님 안녕하세요 내가 지금 인사를 한 분한테 또 인사를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두 분 탓이겠다 웬만큼 들리는데 정확히 해석이 안되겠다 저희는 허접이라 야야 먹을 법했어 조조다 조조 경기 빨 밟아 밟아 이번엔 진짜 밟아주겠어요 밟아 밟아 햄토리 야 근데 아 또 허접접혔어 똥 무지하게 맛있단데스 무지하게 맛있단데스 5 5 재밌는데 왜그래 연무 시스템 솔직히 다듬없는 최강이었어요 최강 연무 연무 진짜 재밌어요 근데 중복 모션이랑 이런거 있기 때문에 욕먹은거지 연무 때문에 욕먹을거 아니야 연무 시스템 중에 차지가 예전처럼 차지가 이렇게 딱 딱 딱 딱 나눠져 있었어야 돼요 그거 강공격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무 시스템도 같이 사장됐죠 결국엔 나는 그건 진짜 좋은 시도였다고 봐요 아마 그때 볼륨을 끝냈고 중복 무기도 없었으면 아마 5 시스템 계속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게 아니었죠 일부 류부의 유명은 사라니 텐카에도 희비기와타르 고도도 났다 고래니 탓시 기기간을 이라이타는 미나미니 세력을 모츠 엔슛 이 마마 류부가 엔슛 류부가 엔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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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라! 신봉선이요? 이럴수가! 신봉선을 고르다니 신봉선1, 장료2, 조선3 자 신봉선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봉선이 압도적이네 압도적 자 일단 신봉선 아니 근데 신봉선 너무 쉬워가지고 일단 갑시다 어 요몽선 간다 임마 일단은 대화 나눕시다 조선안녕 세븐 오리지널이 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맹장전도 이프가 나온거죠 맹장전은 오리지널 시나리오는 여포꺼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전 시나리오 추가된건 원래 세력에 추가된건 그니까 예전에 타세력이 타세력이 외전같이 있었거든요 한사람에 하나씩 그것처럼 많이 생겼습니다 한 열개? 여덟개정도? 일단 뭐 조선 됐고 에루 원래 그거라고 그거 하려고 만든거니까 개그라기보다는 약간 각색한거죠 자 갑시다 이거 뭐하는 스테이지야? 뭔지 모르겠네 좋은목이 있쑤? 랑땅땅땅 방청구 빵빵빵빵빵 일단 방청구 가자 이戦은 연극을 안하거나 걱정하지 못할 수 없죠 하지만 선고놈의 군은 손고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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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노쿨쿨한 하하하하 명문 명문 필요없어 아 근데 아이 대사좀 그만치라고 나리 따룹 뒤통수 때리고싶네요 얘네들 말 들을게 많이 하네 문을 열어줘 문을 열어줘 이걸 원했어요 자자자 빡! 그냥 몇번 이렇게 긁어주고 죽어요 이렇게 너무 쎄 으악! 도망가자 옆보다 그런 내용은 빡개님 안녕히 계세요 한신자 심으셨네요 빡! 원수리 졸라 까불어? 네 갑시다 여기 뭔가있나봐 다치고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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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줄 알았어 내가 한두모운동 해보자 임마 어누 백어컨 복병 주제에 윌라구 오예 스탑받치 간만해본 스탑받치 정사를 깼고요, 이건 EF시랍니다 정사, 정사라고 하면 연이 시나리오죠, 연이 이거 연이 따라가는 거 아니야? 모자한테 똑같은 거였다 똑같은 거였어 자, 일단 갑시다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EF, EF 스토리 어제 깬 거는 그냥 연이 시나리오고요 이거는 EF예요 우와! 빵! 우와! 그렇죠 아, 이게 바로 여포의 파워 완전 쎄 자, 잡기! 꽝! 이게 바로 여포의 힘이죠 그렇죠 빵! 다 죽어 너무너무 쉬워 옆으로 하니까 씹어먹습니다, 씹어먹어 일단은 뭐 상관없고 쟤는 그냥 찍기부상 하면 될 것 같은데 빠이야! 아니네, 한방에 안 죽네 역시 나이도가 약간 있나봐 빠이야! 미니글래스 느낌 아니야? 빵! 황계, 황계 어딨냐? 황계 아, 황계 죽었나? 아, 황계 네... 흠 폼너러 슛 전쌍 실태? 전쌍 실태? 전쌍 실태이 뭐야? 전군후상? 전군후상이 무쌍의 2개였나? 전공무상은 2개 아니잖아 1개잖아 무상 5위 2개였어? 아니잖아 아 레벨제였다고? 오야야 뭐야 뭐야 그가 5위잖아 5위 이거는 무상 난무랑 차이가 있죠 무상 5위니까 그니까 1개라니까 상공무상은 그냥 무상이 2개고 키스에서 2개가 됐고 세븐에서 각성무상이 생기면서 예전이랑 그러니까 1,2,3,4랑 비슷하게 유지가 되니까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단발 그리고 상공무상은 6때부터 단발로 변했죠 묵상이 난무라고 보기에 난무가 아니니까 그쵸? 감성은? 빡! 우와 한당 죽어라 하지만 하도겐 오 하도우 오오 수바라스키 오하다라키 괜찮아요 하도겐 한방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도겐 한방이 죽는거 한 땅하자 빠이야 어어? 막아? 자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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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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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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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열려 왜 안 열리죠? 이상해 자 빨리 가자 야 야 열어 빨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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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춰야돼 여기서? 아잇 문 안 열리나 봐 큰일났네 예 한당도 큰일 아니에요 세븐부터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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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강퇴했죠? 강퇴 왜 하셨어요? 강퇴 왜 하셨어요? 아 뭐 했어요? 이상한거 안 보겠어? 어? 목망고 했어? 나 보지 못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난 못봤어 그런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 뭐 강퇴 그런거 할 수도 없고 그냥 무시해요 원래 관심종자는 무시가 다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제 제 방송은요 강퇴의 기준이 이래요 싸우면은 둘 다 강퇴입니다 싸우면은 누가 잘했고 못했던 그러니까 관심종자는 관심을 주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면은 그냥 알았다 봐보라 아 얘네들 너무 약하다 야 공 싸우면 착하신 분은 뭐 되게 그러니까 매일 오시는 착하신 분이더라도 싸우면 무조건 강퇴요 이제 제방 으아아아 야야 야야 여기 스냈다 완전 얘네들은 뭐 뭐가 없는데 아이 왕원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잖아 왕원이 아니야 근데 애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고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세븐오면서 몸매가 약간 닿아버져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어? 맹력 좋아진다고요? 어? 어 이거 수고하 넌 어디에서 게이바가 게이바냄새가 하는데 게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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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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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게이냄새가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내 냄새 좋아하신다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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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라시랑 와 여포랑 배드하게 싸우네 톰파들도 아주 난리 났구만 야 손책 톰파들고 뭐하는거야 오 야 덤빈다고? 뒤질려고 환장했네 그냥 미쳤나봐 까불어 까불지마 까불지마 꽈붙은 애들 맴매가 대밭입니다 엉덩이 팡팡 때려주면 좋아요 엉덩이 팡팡 때려주면 좋아요 이리젠때라 오챠 후아 오예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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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님도 오셨네요? 자아 이제 끝났네? 야 얘네 뭐야? 이거 다 포기해야 되나? 믿으려고 이 자식들이 뭐하는거야? 우리집에서 나가 우와! 2주님 아니오세요 어디갔어? 오 귀여워 아 저기 적병이 하나 있는데 모르겠지만 일로와 빚었어 가워 오잉 자자자자자자 뒤지는거야 근데 여기있는거 다잡아야되나? 무시 땡기고 합시다 무시 땡기고 왜이렇게 많아 진정 또 나왔어? 비겹다 야 야 죽어라 야 너무 까불어 아 또 아니구나 꼭 버려주네요 잡기 파워 웨이브 이게 바로 파워 웨이브입니다 여러분 야 원수 뭐야 악플롱 부장이 나한테 덤비는거야 지금? 굴로니 자식 굴로니 자식 굴로니 자식이 굴로니 자식이 아 손책도 나왔구나 굴로니 자식이 아 손책도 나왔구나 오 오오 오준이 있다 쥬이 신의 상권쿠송 아 수제이네 오 수제 오시 수제 오시 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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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쓰가 가쓰가비탄 으아아아 오 멍청아 뭐야 이 채팅방은 이런 삼국시대 덕후 같은 일하니 삼국시대는 내꺼라는 아무튼 리터가덕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깼구요 야 손사쿠를 죽였습니다 아 죽인거 아니야 죽인거 맞나? 몰랐네 죽인거야 뭐에요 일단 손사쿠를 잡았습니다 손사쿠짱 아 아 요흐 너무 많이 나와 어? 원소 안 아니 원소 왜 이렇게 구석탱에 있어? 어? 원소 왜 저기까지 갔지? 봉소찬하고 친구했나? 봉소찬하고 친구했나봐요 아니 저기 구석탱이 있잖아 완전 구석탱이로 갔잖아 자자자자 자자자 투표 투표 신봉선 장룡 홍철 구석탱이잖아 지금 보는거 구석탱이잖아요 아니 그걸 말하는게 아니잖아 왜그래 구석탱이 구석탱이라고 나 지금 어? 삼국시대에 뭘 논하자는게 아니잖아 뭔 소리야 자꾸만 그런 말을 하지마요 이상한 소리여겠어 일단 원 아 지금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 지금 노홍철이요? 노홍철? 노홍철? 아니 근데 노홍철 볼게 없어 아잇재미없게 에이스DK2312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아 이거 무기 다 팔아버리겠네 자 일단 홍철 홍철 러시 걸렀습니다 에이요 여포형님 이거에요 야 뭐야 처음부터 이래 아 아 완전 김수기님은 무슨 진짜 뭐 삼국구싹 완전 외우고 계시는구만 나도 삼국구싹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거까지만 웰 만큼 그런건 아니라 농초를 딱 대입하여 대입해보세요 얘가 노란 머리라고 생각해봐요 나도 삼국구싹은 다 해봤으니까 도대체 Martha 일단 농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에 MP 나는 한 25살 정도 되시는 줄 알았어요 되게 오르시네 완전 오르시네 와 완전 연계다 와 나 이리겠네 오오오이야 이게 바로 스턴가슈 이리 거소 아 근데 이게 아니잖아 야 노 노 노 비스터노 가자 삐잉 아니 근데 무기를 안산네 아이 나이씨 오오오오 여기 거지가 있다 오야야야야 왜이래 오우야야 뭐야 이거 또 지는건 아니겠지 얘를 얘를 스톨러쉬 게이지를 어 고전이야 왜 고전이야 야 고전하면 안 돼 야 고전하면 돼 안녕짱 오오 스톨러쉬 스톨러쉬는 굉장히 좋아요 이리 와요 자 갑시다 오 패티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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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자꾸만 패티 두래 제니스터릭에 아 나 왜그러지 아니 노멀 노멀 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패티를 많이 해 누군이 안되있어 아 야 왜 안맞냐 완전 싫어 얘 그래 너 자꾸만 그러면 말로 혼내진다 그래 오모나용 아 쟤 잡으러 가야겠다 아 쟤가 지금 알량이 나왔다고 문추가 나왔어요? 알량 문추가 나왔어요? 알량 문추가 둘다 나온거야? 비질라고 환장을 했나 노공철이 잡으러 간다 에이요 형님 노공철이라고 해요 아니 노공철은 아니죠 자 알량만 나왔어 마누한테 썰려야죠 마누한테 썰려야죠 내가 속이 죽기 전에 올거에요 그래요 밍구는군이 아니하세요? 오케이 백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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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우! 신난다 이게 바로 신나는 무쌍이죠 구미고노! 오야야야야야 오야 왜그래 죽으니까 그러지 말염 딸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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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암흑미리맨님 안녕하세요 아싸 한 번 정도 근데 진삼을 기억하고 있다는게 더 신기해 나는 옛날 진삼 같은 경우엔 다 까먹죠 왜냐면은 게임이 몇 년이 지나면은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거 다 그래서 다시하면은 예전 기억에 예전 기억을 그 막 뽑아내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되게 어려워요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진짜 기억이 못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화살이 날라갔잖아 해물 버튼이었나 기억이 안되는데 화살이 드럽게 튀는적도 있었죠 영상관은 없고 숙대장이 숙대장 짱? 왜이냐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너무 많아 저거 짜증나네 와 야야 안 냥 왜그래 잘해 줘 잘해 줘 친구잖아 드르기야? 드르기야? 야 스톤러쉬 한 번만 발동하자 너를 안냥 너가 으아악 스톤러쉬 한 번 발동하면 그냥 봐주쇼 스톤러쉬가 좋아 스톤러쉬는 스톤러쉬 오늘 근육질이 장난 아니더라구요 멋있더라구 되게 멋있거 얼굴 크기만 빼면 하하 아쌰 딱부닥 이겁니다 여러분 어머나요 어머나요 자아 일단은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잡았고 저기 있는 애들 좀 잡자 아 근데 얘 무쌍이 너무 안좋은 것 같아 무쌍 배꼴았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쑤 이게 바로 스톤러쉬지 아카야 야야 너 왜 왕혼이 운이 있어 더 젠틀이 니가 쓰니까 짜증나잖아 야 오 야야야야 아파야 오오 야야야야야야 야 나까나까 그래 나까나까 야이 아파 야야야 너무 아프라 이거 니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나 정말 쉽네 이거 아니 예전에 부채 들 때도 짜증났는데 아니 그냥 어짜피 엠파이어즈에서 그게 가능 그 그걸 하잖아요 그거 엠파이어즈에서 자기 그 그 그 에디팅이 가능하잖아 이런 클럽모장들도 그 에디팅한 무장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올라간다는거 아니니까? 이제는 성우가 없어요 나쁜새끼 일단 이거 나쁜새끼 케이터 크리에이션은 이제 엠파이어조에서만 나오잖아 우와 오우 잘 지는다 잘 지구나 등짝 등짝을 보자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아 난 그렇게 안했는데 나는 하나 잡으면 완벽하게 할 때까진 안 적어요 엠파는 재밌어요 엠파도 재밌는데 엠파는 바꿀 점은 그거야 내정이랑 그 사기에 대한 거 있잖아요 파기가 차이가 많이 나면은 수라 수준으로 나이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엠파에서 적용이 안되잖아 파기가 이렇게 되게 많이 차이나면은 나이도 자체가 되게 높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지같애 아니 엠파는 심율상국디 좋아해도 재미없어요 심율로 보면 안돼 그냥 무쌍을 좋아해야지만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엠파는 그치 그치 발끝도 못가 심율레이션 별락 심율레이션 상국디 발끝도 못가지 아무튼 KOP영어디님 안녕하세요 BJ화니맨님 안녕하세요 어 간만에 오셨네요 자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 엠파이어즈는 재미있는게 뭐냐면 그 엠파이어즈는 재미있는게 뭐냐면 그 식스 엠파이어즈였나 거기 거기서 거기서 거기가 먼저 시작했나 그 클로모장 내가 만든 문장으로 바꿔주는거 그걸로 하면은 자기가 막 난 수주 만들고 그 마량 만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주창 만들고 그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그게 재미있지 그러니까 만나면은 클로모장도 만나면은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애들 막 무쌍한데 맞으면은 골로가잖아요 우린 또다 또다 자 일단은 그 그게 아니라 원소지치아식 오오오오 찢어주 어 오 주누가니 이놈이 주누관이 괜찮습니다 뭐 엉덩이를 찢어준다는게 나쁜 말 아니죠 그쵸? 야 어디서 나오냐 이런 허접한 놈들아 들으려고 환장을 했나요 너네 임마 죽었어 여기 그냥 각성한번이면 다 죽어요 여기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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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 파킹 파킹 호우 야 허워드 엄마 안죽었어 오 야야야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무한 콤보 무한 콤보 병사가 짱임 좋아 자 여긴 다 잡았는데 야 곤진으로 가야겠네 곤진으로 곤진으로 가고 있네 야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완전 많은데? 아 얘 또 나왔어 야 순 순짱 순짱 주질래? 너 아직 클럽 무장이니까 오 야 빨리 가야겠다 빨리 죽어 야 순짱 빨리 죽어 순짱 빨리 죽어 야 야 니하고 장날로 야 오 순짱 순짱 왜그래 순짱 왜그래 야 빨리 가야겠다 그냥 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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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무시하면 안되는데 무시하면 안돼요 가자 빨리 야 말 말 말 말 말 빨리 와 아 빨리 오라고 흥마 흑형 가자 자 전력으로 갑시다 겐육으로 갑시다 자 가자 아냐아냐아냐 나는 무시 기지가 생긴 있습니다 여러분 뒤졌어 이럴때는 이런거 써야 됩니다 아까 다 찼거든 파킹 순유 또 왔어 아 이거 야 이거 우우자 인형 완전 완전 싫어 야야 Scarlet 견유 왜그래 노란색 노란색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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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유가 진짜 장난아니에요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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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우 야야야 내가 마지막에 이야아아아아아 완벽하게 다 쓸었습니다 오호우! 헤르시아의 가오라는게 괜히 있는게 아니죠 근데 다 잡은건 아니었네 야 이 이전같은 식이 이르러가 집에가 이전은 쟤야 있어야 쟤맛이지 이전제야 어...일단 가운데로갔어 총대장은 잡으면 끝나겠네요 이전은 제야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제야 제야장주 아 뭐야아 이정재가 왜 나와요 자 이상한 소리 하지마시구요 말드리프트 보십시다 아 나 안 보인 펍펍펍펍 펍펍펍펍 펍펍펍펍펍펍 광야 hart 그레마스가 야 스톱러시 아 죽으면 어떻게 해 어이야 스톱러시 나 안와 죽어버렸네 아니 아니 야 왜이렇게 얘는 오케이 정비를 바꿔 자 일단 말타고 합시다 물꾸러기 많이 하세요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이거 누구 노래였지?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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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기 왜이렇게 많아? 아무것도 없는데 지 혼자 저기서 놀고 있는거야? 총대장 잡으러 가죠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움직이가 있군요 가자 고객길 드리프트 고객길 드리프트 고객길 드리프트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 고객길 드리프트 이게 두부차량입니다 두부 말 두부말 우와아악 두부배다차 86 86 고객길 드리프트 얘도 벽어 달고 있네 덤벼 따닥 따닥 아야야야야 오 좋다 딱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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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템 30초 어템 30초 묵령력 상승 묵령력을 상승하자 어휘지 오우야야 아파 온몬초야 오케 빠잉 마라기준에 죽입시다 온몬초야 죽어라 온몬초 빠바바바바밤 만세 온몬초야 우리의 천안은 복전에 있습니다 이게 끝인가? 끝은 아니겠죠? 설마 설마? 역시 마지막 스테이지가 있었군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료후용 러브러브 러브 여포 여포 스토리 이씨 이씨 이놈새끼들이 허적클론새끼들이 어디 변벽 아무튼 클론을 사유로 갑시다 클론의 숲 빠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팜 얘네 왜 이렇게 고르는게 없어 여령기 왜 뺐어? 아 나 멍청운데 자 테이프 갈고 시작하겠습니다 홀리홀링님 안녕하세요 테이프 갈고 시작할게요 어차피 이프스토리 갈건데 그런거 상관없잖아 자 일단 테이프 갈게요 자 갑시다 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투표 빨리빨리 투표 아니 요기 요기 만남의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선이 많네? 봉선 너무 좋아한다 그쵸? 봉선! 봉선? 아니 봉선 되게 많이 했지 않나? 일단 봉선이 좀 많은 것 같고 자 신봉선! 좋아요 신봉선 갑니다 신봉선 봉선! 별로 투표를 안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신봉선 갈게요 마지막이라고 신봉선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너무 세니까 그래 널 아무도 안 막아 널 왜 막겠니 봉충아 허창에서 끝을 보려고 그러나 보죠 자 아우 안녕하세요 왜 이쪽에 오셨나요? 둘이서 연애하고 있는데 꺼져주시자 부족 토타쿠오 킷다니모 카카오라스 정완오 오와라 정완오 오와라 이른바 눈치 드럭게 없네 야 둘이서 연애하는데 왜 뒤에 와가지고 야 어? 그러면 안되지 려퓨 도너의 천하가 시작될지 건빵들의 조교님 안녕하세요 마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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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 그리고 지금 란세의 모자들이 모자들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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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뭐야 장합이다 으 그런 때랑 비슷한대 내가 дум Players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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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벌 별표시도 하나도 안했어요 별표시 위프 제외하고 하나도 안했으니까 그것도 해야되고 그쵸 할거 많아요 일단 장성모드는 내가 따로 진행을 할수도 있고 방송에서는 할건데 장성모드는 따로 진행을 하긴 할겁니다 장성모드 아...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건데 장성모드 아 조선 신봉선이 그렇게 좋더냐 홍철 저의 원은 그냥 한가지 이 령의 손에 큰 힘을 갖는 것 뭐요? 배불러요 뽀뽀해줄까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전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것 령부殿의 무기와 이 령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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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을 넣으신다고요? 자막을 넣으실거면 기본적으로 출처만 밝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고화질영상에다 고화질영상에다 다시 자막을 넣으실거면 기본적으로 출처만 표기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꿈을 내가 예수님을 가져올게요 방송 페이지를 넣으셔도 되고 그 유튜브 페이지에 넣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못 알아먹어도 그냥 넘기진 않아요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화질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보라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 보라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스킵 안하기 때문에 보시면 고화질 유튜브 가보시면 제목 우리나라말로 돼 있는 게 마지막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게임 제목 하나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것도 외국인들 보라고 한 거거든 아무튼 CANGG님 안녕하세요 그냥 그냥 가죠 마지막 전술인 거 같은데 그쵸? 자 상관없으면 여포가 다 쓸어버리면 되니까 허접 나브레기들 바퀴벌레들 많이 오면 뭐 어떻게 해 아 여포가 다 바퀴벌레죠 아 여포가 다 바퀴벌레죠 여포가 바퀴벌레인데 바퀴벌레 갔다고 뭐라고 그랬지 그치? 아 메뚜기였나? 일단 갑시다 바퀴벌레는 메뚜기는 메뚜기였나? 아니 무슨 더듬이라고 그랬는데 메뚜기였나? 아이씨 기억이 안나 점점 퇴화하고 있어요 쟤모리가 일단 그런건 상관없고 자 초선짱 초선짱 늑그레는 변들지 말라는 자 지금 초선 덕후인 여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 보지고 초선짱은 늑그레는 초선짱은 아아악 저 이거 왜 나왔어 퍼져 단칼에 끝내주겠다 멈추 와우 바암 아니 얘네 왜 이게 연합을 해서 난리야 더러운 놈들 여포 하나 잘 부르고 아주 난리 부리는구만 애가 다 죽여줄겁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니 여러분 어 얘 원소 일로와 뭔가 빠진 느낌이지만 그쵸? 시대가 그 시간대가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준비를 여기서 해야되겠다 빠바바바바 파이야! 딱 잡고 파워 웨이브 이게 바로 테레보가 될 파워 웨이브에요 야 야 그런거 할 필요 없고 아니 아니 여기 갈 길이 없는거 같은데 어? 이게 뭐야 더러운 앰이나 이 같으니 어? 야 어디로 가는거야 이거? 잠깐만 여기 초록색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 다리같으면 차다리도 없는데? 올라갈 수 없는데? 그래 나 기분좋게 해줘라 왠지 좀 아론이 좀 위험했지만 근데 이거 맹장 되게 오래걸리잖아 맹장이 오래걸립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무쌍으로치 스테이지 때도 무쌍으로치 얼티메이트 때도 되게 오래걸렸어 이거 하는데 스테이지가 많다보니까 며칠만에 끝낼 수 있는게 아니잖아 제가 4시간정도 방송을 하니깐요 그렇기때문에 금방은 안 끝납니다 이거 방송모드는 기본적으로 안할거긴 한데 방송모드는 하긴 할거에요 빠악 아니 빠악 오 야야야야 뭐야 이거 죽이려고 환영했나 오케 자아 저기로는 못가는거 같고 자 일단 야야야야 난 도겟길 드리프트의 왕이야 제왕이야 여포 드리프트 여포 드리프트 빵 이리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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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래기 아 여포 적토마 드리고 쩌는데 여포 도겟길 도겟길 시 reef 아 이거 유로비트 빨리 쏭이 나와야되요 빨리 빠뿝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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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ate ischer 두뭉차 두뭉차 8룡 깍고 8룡 빨리 우 coО악 kedbo 으악 ств으리 개문 조금만 무엇인가요 오오 음성봐라 어 손상형 아 내가 좋아하는 손상형 그냥 손상 어우야 잔인해라 안돼 어 내가 좋아하는 손상형인데 손상 아무ato 자 숨 숨 لا 음성이 오가다라기 당신이 아 아 . oui 이게 바로 여봉선의 힘이다 여봉선은 이런 사정이에요 파도겐 안 맞았어 그럼 잡기로 혼내줘야죠 잡기가 짱임 말타고 갑시다 다 죽여 미친, 미친 러쉬 이게 바로 스톰 러쉬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스탠블러쉬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 이거 일자네 일자리 생긴 이거 파워 웨이브 아 왜 이렇게 파워 웨이브 좋아해 태블러쉬가 낫다 으아! 으아! 아 야 너무 좋아하지마 너희들 연애행각하면 진짜 뽑아버린다 연애행각 때문에 게임을 못하겠네 으아! anes 아 불쌍해 완전 불쌍해 피에스 야스밤님 안녕하세요? 순삭 순삭! 파이닝 장수 순삭이 제맛이죠 우와 팍! 어이구! 으악! 소속하고 순유진이 나와있는거죠? 폭스님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는 13밖에 없어요 13밖에 근데 그건 다 다시 하나는 못했을텐데 이왕! 제끼야! 님 안녕하세요? 짜자 허웡레이브! 그러니까 어? 파이널 판타지 그거 왜해? 그거 플스2용 아니에요 그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플스3용은 아직 안나죠 근데 중앙은 그겁니다 파워웨이브입니다 파워웨이브 근데 요즘에 RPG가 좀 재미없더라고 근데 요즘에 RPG가 좀 재미없더라고 나오는건 알아요 근데 요즘에 RPG도 좀 재미없어 RPG랑 안맞나봐 예전엔 뒷자리와 있거든 근데 지금은 되게 안합니다 여러분 재미없지 않았어 왜 이렇게 재미없는지 옛날에 진짜 막 똥줄 탈 때까지 했는데 막 아 자 주유 죽었어 그냥 애들 나오자마자 순삭이야 아무리 복통이더라도 왜이래 왜이래 아 공중에 떴었네 와우 어 방금 앵글이 앵글이 너무 웃겨 오와! 파워웨이브 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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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야 여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미친거 같아요 왜이렇게 많이 나와 계속 꼬았어 밧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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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밧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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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 뭐야 뭐야 럴럴럴럴럴럴 왜 계속 남아지냐 야 이거 웬만히나 잡아야 돼 완전 내가 무슨 평소보다인 거 같은 느낌인데 점프 안되냐 점프? 점프 안되네 그렇습니다 점프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죠 아 근데 다 죽였잖아 그리고 이거는 병사가 왜 이렇게 적지 않아? 장수는 많은데 병사가 진짜 넘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장수는 드럽게 맞는데 그쵸? 자 충차! 충차! 오케이 왓쥬! 누가 빠졌어 땡! 그래 죽이려고 환영했구나 파워 웨이브 파워 웨이브 어? 여기서는 프레임 드럽이 아니라 늦어진 현상이 생겼네 그래봤자 여포한테 안 늦여 으아악! 아 삼국제 하고싶다 아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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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아! 와우 좋아요? 욕이 아니지만 일단은 나가든차죠 멍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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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야 야 지금 나 아구 형한테 혼나는 날 형이 애정이 있어서 존나 패는거다 아야야야 여기 여기 올라왔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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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 왜 안열려 계속 걸리게 올라가야돼 또? 비켰는데 여기 또 뭐야 여기 또 뭐있어? 파괴병장있나? 아 저는 푸른 포팔판도 살거에요 근데 여기서 하면은 어차피 똑같을거같아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하면 어차피 똑같을거같아가지고 그때까지 좀 그 다음팟이랑 공개를 할수있게 같이 노력을 해볼게 빵 아 그건 아니야 그때 보니까 그래픽 향상은 별로 없던데? 걔네가 그때 그때 걔네가 그 그 진상궁무생을 소개하면서 가장 그 장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방원이에요 방원 다이렉트라이즈 화염에 화염에 의한 방원있잖아요 그것만 그니까 별차이가 없는건 아니고 맵핑도 막 빼게 들어갔으면 되는데 걔네가 그렇게 얼마나 내세울게 없었으면 방원을 뭐 화염 화염 방원을 강조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쪽게임표에서 얼마나 할게 없으시면 내가 그거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냥 아니 근데 보는것만 딱 보면 보는것만 보면 그래픽 향상은 있어요 일단 저도 그거 사긴 할건데 근데 AI 강화 이거는 AI 강화할 필요없어요 삼국상은 왜재미냐면 벼베기하는 일입니다 벼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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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삼국상은 진짜 게임 못하는 여자애들한테 지워두고 힘내요 이 정도로 캐주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래 여자애들 놀러왔을때 시켜주잖아요 되게 잘해 진짜 쉬움으로 해가지고 딱 하자면 네모를 좇게 눌러요 왕 이거 진짜 재밌어 손하고 재밌게 근데 나 이쪽으로 가는거 아닌거 같아 빡! 근데 여기 확인은 없으니까 일단 저기있는 애들 다 잡고 오케 오 야야야야 떨어지면 어떻게해 야야야 야 나도 나도 야 근데 여기 떨어지면 다시 가야되는거 아냐? 당했네 내가 뭐하는 짓이야 지금? 하얀 대듀님 아니라고? 나 미쳤나봐 다시 가야되 여기 문 열렸냐? 문 열렸으면 괜찮은데 아 나 어떡해 다시 가야되 아 나 왜 떨어졌어 이런 매친이 꼭 아 나 미쳤나봐 하하 아 나 왜 떨어졌지 잠깐만 여기 아 여기 왜 없지? 여기 분명 파란색은 있는데 여기 올라가는 데가 없어 아 나 미치겠네 아 아 야 저기까지 또 가야되 미치겠네 어떡하죠? 어떡하지? 아 이거 이게 바로 덕망입니다 덕망 덕망 다시 가야되 아 나 미치겠다 와 여기까지 어딜가 달려 야 근데 이 미션 드럽게 일다 왜 이렇게 일어 빠딱 빠딱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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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프트 여기선 떨어질 수도 없어 가랫 아 여기까지 어디가 지금 팔짝 뛰고만 그래요? 지금 우리 사기가 완땅이야 지금 위에 봐봐 모랄 봐 모랄 장난 아니야 우리 파란색 꽉 찼어 미친거 같애 지금 쪼무라기가 장수를 잡을끼세요 지금 파기가 그냥 와 만당이 만당 쪼무라기가 바로 장수 잡을끼세요 분명히 일단 저쪽으로 가서 애들을 야야 쟨 또 왜 왔어 짜장면 아 스윙 또 나왔어 우쌍은 클론 신세 이리와잉 아 알았어 알았어 에? 인 때문에 여보가 또라이라 전 또라이네 안되겠다 야 아 이것이 자꾸만 막아세이 빨리가래 인공이 자기가 막을테니까 아 황일을 짓는다고? 아 그 얘기였어? 야야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니가 조은이야 왜이래 아 어 막 클론 무장이 조은이 오프닝에서 했던 버저박스니까 꼭 나오네 야야야 일로와 일로와 자 죽을래 죽을래 아 야 뭐야 이거 잠깐만 어디까지 가야돼? 아 저기까지 가야된다고? 자 lot 자 달리치자 달리 말을 안와 으dock 빨리 빨리 근데 자꾸만 그러면 pain 빰빰빰빰 waktu 진열 멋있게춤니라 그렇게나 어디가 여기 어딨는거야 애네? 오 야야 왜 떨어져? 아이 미치마 아 마리치 혼자 떨어져 어이씨 어디가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여기는 괜찮네 파워웨이브가 요즘에 매세라면서요? 야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이거 되게 길다 완전 완전 긴데? 아 내가 지금 어거보고 때려서 이렇게 있는데 그 장난 아닌데 이거 우와 장난이야 근데 나 어디로 올라가야 돼?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아 여기 있구나 아 바보같애 바보같애요 왜 바보라고 놀려서 더 좋아요 아 미치네요 바보입니다 근데 문 안 열어? 열나구 잠깐만 문 왜 안열지? 이거를 이러니까 발라와 빨리 나와 비질나면 뭐 못해 known 적 Τッ 오 독병 독병 비질노만 한자라 했나 야야야야 복종.. 복종 나오고 있었는데 아 이거 왜이렇게 길어 역시 마지막 전투인가 근데 여기 올드..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는 법이 없잖아 자 어떻게 올라가? 아 올라올 수 있구나 아 나 바본가봐 멍청이 같대 아.. 왜그러지? 아 나 오늘 미쳤나봐 일단은 걸그 잡고 파워이구... 아야야야 뭐야 파워 이거라고 빠바바밤 빠바밤 전이 빚어라 전이 망함 자 전이는 1바로 조절쇼 그가 지금 1바로 했던걸 바로잡아줬습니다 아 이거 맵이 헷갈려가지고 야 저거 또 누구왔어 아 유빈 개쩌네 유빈에 왔습니다 와 이거 뭐 뭐야 도가니탕이야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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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일루와 와 으아아아악 빠이야 도는데? 아니에요 하하하하 장난한다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어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와우 완전 옆으로 그냥 쓰는 것만 벼매드지 허접도 있습니다 허접을 잡았고요 맨누님 안녕하세요 아 아 근데에 저쪽으로 가야겠습니다 왜 이쪽으로 왔을까 내가 아 나 오락가락해 정신이 산만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얘네 2측에 있는거 아냐? 얘 어떻게 올라가지? 아 나 또 잘못 왔어 바보같이 일루와 별질러분 악진샤키 아 여기 프랑스에요 여러분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세요 프랑스인데 중국 아닙니다 프랑스입니다 전차티 뒤에 나왔던 그누비요 전차티 뒤에 나왔던 그누비요 꽝! 근데 어디갔어? 이게 바로 스톰 마시지 스톰 마시지 아 근데 무기는 더럽게 많이 나오는데 야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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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는다 진짜 나오면 나오라고 아 당구 중 이 새끼 스피트 진짜 장난 아니다 어 빠샤 근데 핸대도 안맞았어 하나 하나 하낙게 하지마 여잇 여봉선이 나가야겠다 실제 홍선이요 어... 오오야야 아파야 아파야 아싸 멋있게 피니쉬 좋더맛 때 좋아요 계속거라 자 갑시다 보좀처럼 오케이! 섞어라! 드리프트! 여포의 드리프트 고객주의 드리프트 이거 마이 기부는거 진짜 웃기다 그쵸? 말이 뭘 드리프트를 하냐 나름 신경썼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나름 탓같지 않아요 드리프트 고객주의 중부차도 아니고 중부회사차도 아니고 어? 뭔짓이야! 와오 wyya 여기 먹잉탐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오오오오 두비된 트랙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준비 된 트랙이에요 이거는 이거 잡으면 되나요? 누구려고 현장에 내놔? 빵! 이거가 총대장인가? 잘 막는데? 야 저 써있어 순시리즈 순시리즈 아 이제부터는 순시리즈라고 하시네 완전 장난 아닌데? 빠샤 일단은 병장 아니 근데 강수들을 잡는거야? 저기 뚫어주는거야? 뭐야 1번 자리 같은 이름 아 여기 또 있구나 공충아 우와 아니요 만렙 아니에요 몇렙이었더라 몰라 만렙 됐을지도 모르지 51렙 얘 처음이 시작할때 25렙이었어요 여태까지 하면서 50렙까지 된거야 자아 근데 이건 상관없고 신등? 신등? 빡 야 이거 진짜 길다 여러분 찐거같애 형 이 스테이지에 완전 장난 아닌데? 진짜 빨리 돌아야 막 오 야야야 왜 멈췄냐 얘 죽을려고 빨리 꺼져 지금 이거 30분넘었습니다 이거 스테이지한지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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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빠샤 아유 무슨 이렇게 장난 아닌데? 그렇죠?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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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12시 지나기 전에 추천한번씩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요기 끝나면 방종을 해야될거에요 저는 방종시간에 엄수합니다 매일 8시에서 12시에 해요 하하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열리슘빵 아 저는 여포 잘 안키워요 저는 맨날 시작하면 좋은불까지 근데 이게 그 뭐야 되게 시간이 많다 어제도 스토리 다 깨는데 시간 딱 맞았잖아 오늘도 if 개방하고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 딱 맞아요 조운 진짜 좋아 그러니까 조운이 약간 성능이 무창히 약간 성능이 좀 안좋은데 그래도 대적으로 키웁니다 근데 안좋은게 아니라 A급이죠 이런 방청객이 X급이라며 야 근데 열어가니? 아 그게 음부가 왜 필터링인지 모르겠네 그럼 고추도 필터링해 고추 되나요? 왜 고추 한번 써볼래? 뭐지? 음부가 필터링이네 고추 필터링해 땀 나와 음부가 무슨 야 한도하나도 아니고 이거 필터링은 저런걸 해야지 그 쌍스럽게 말하는거 그죠? 쌍스럽게 말하는 몇개를 필터링해야지 뭐 응부가 뭐가 필터링 대상으로 얘는 되게 이상해 그쵸? 일단 마지막 한도 남았습니다 뒤질러기 좋아요 크로우는 덤비를 안되 우와 12시 지나기 전에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거 깨면 끝 아 아니 각성은 멋없어 각성보다는 공중무쌍이 야 다 죽였어 우리 우리 될 것입니다 천안은 어 조성가의 러브러브 어 할것이 남았다고 어쩌라고 어 결국은 폭정 야 이거 야 이 새끼 끝까지 아주 아 안 끝났어? 자 끝난거겠죠? 근데 엔딩 영상 왜 안나오냐 그쵸? 일단 12시 지나기 전에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방송 종료할때 추천 구걸을 하는데요 구걸이라고 하고 방송 종료할때만 한번 말하면 한번 한번 아니면 두번 정도 게임중에는 절대 안해요 추천해달라고 방송 종료할때만 아 예 감사하구요 제가 뭐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거 아니니까 엔딩 영상 야 진짜 죽이러왔네 불쌍하다 야 짐을 죽일샘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란세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나 란세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나 하하 네가 약하기 때문이네 하하 약하기 때문이네 아 그래 동탁같은 도라이가 일어났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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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 아니 중요한거 그 말은 하지말고 네가 형제가 될거야 어쩔거야 하하 하하 아 무섭다 조선 생긴거 왜이렇게 무섭지 하하 와 그래 죽이지 않는게 좋아야 이야 너무 간단하게 올라가는데 너무 간단하게 올라가는데 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근데 여름이 언제 나와? 그러니까 연희루트 있죠? 연희루트는 어제 했습니다. 연희루트는 웅웨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 그렇죠 총수다로님 안녕하세요 타에서 빠져나온거지 그러니까 그 클론에서 벗어난거죠 클론에서 벗어난 캐릭터 중에 여포 세력이 약간 있다보니까 이렇게 하나 만든거지 세력을 어제꺼는 다 열 올라갔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어제 녹화한거는요 벌써 유튜브에 다 올라가있어요 오늘꺼는 내일 올라가죠 내일 한 오후 한 3시쯤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송한거는요 제가 방송한거는 12시 전에 다 올라가고요 고화질 버전 있잖아요 제 목소리 안들어간 고화질 버전은요 3시 이후에 다 올라갑니다 일단 방종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방종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은 엔딩이 아니라 싸가지 없는 엔딩 코에이 그냥 떠나갑니다 띠링 뭔소리야 귀신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뭔가 띠링띠링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거 말씀해주신거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냐면 그 보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 그 어디냐 야 이거 반짝거려 미쳤나봐 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벌써 올라와 있어요 어제 했던게 금일에 금일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방송은요 히트맨 히트맨 앱솔루션 자비 암살게임이요 자비 암살게임 자비 암살게임 자비 암살게임으로써 꽤 재미있습니다 아 목소리요 저희 HD 채널이거든요 여기는 어제거 다 올라왔어요 여기도 저? 보이시죠 아이고 깜짝거려 미쳤나 이게 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 다 링크되어 있어요 방송국에 방송국에 다 링크되어 있으니까 고화질로 제 목소리 없는거 보고싶으시면 이거 보시면 되고 고화질 아닌걸로 보시면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반짝반짝걸린다 어마어마 야 저게 왜 나와 흐흐흐 아니 나 이거 나오고 있는지 몰랐어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몰랐네 일단 그래요 일단 녹화는 끄고 그러니까 방송 끝나기 전에 추천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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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에서 12시 8시에서 12시에 합니다 그리고 내일 할건 뭐냐면요 자 보시면은 시나리오에 여기 별표시 안했던거 전부다 좋구요 이거 깨면 적의 영향이 있대잖아 요거 뭔 영향인지 한번 보고 잘 보세요 다른 세력들에 외전이 생겼습니다 다른 세력들에 외전이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많아요 이렇게 뭐 있어요 오리지널 스토리는 믹스조이 안하면 안되구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오리지널이죠 안 눌러져요 절대 안 눌러져요 여러분 아악 하고싶어 근데 난 지금 믹스조이 할 수 있습니다만 이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 이건 필요 없습니다 맹장죽 아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스토리만 쫙 할겁니다 세력은 내일 결정하도록 할게요 시작 세력은 아무튼 여태까지 보시느냐고 수고하셨구요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 내일도 8시에서 12시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꼭 찾아오셨으면 좋겠구요 내일 내일 뵙도록 합시다 내일 뵙도록 합시다 아무튼 보시느냐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